4개, 양말 벗으면 5개. 5개? 벗자. 벗고 하시죠. 벗으면 진짜 아플 거예요. 아퍼. 벗으면 진짜 아플 거예요. 아퍼. 야 이거 아니야 형. 아 정말 못 벗겼어. 똑같아 똑같아. 이거 장난 아니야. 빨리 해요. 해봐 이거 장난 아니야. 형 5개 형. 야 5개 5개. 야 앞으로 들어 알았지? 시작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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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야 이랬어. 야 너는 안 돼. 안 돼 안 돼. 형 왜 이랬어 줄 알았어. 하나. 이겨내보자 형. 싫어 싫어 싫어. 싫어 안 돼. 야 안 되냐?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이겨낼 수 있어. 그래 이겨내봐 한번. 야 이거 이거 이거. 야 이거 진짜. 다섯 번만 참으면 돼 형. 두 번만 해도 돼. 야 너 할 수 있어. 야 할 수 있어. 야 마비시켜 발을. 발을 마비시켜. 마비 마비. 마비 마비. 마비시켜. 마비 마비. 아 진짜. 진짜. 아우 진짜. 아우. 아우. 힘들 거야 우리 정원아. 말도 안 돼. 하나 둘 셋. vaig segundos. 잊어버려! 잊어버려! circumstances you really enjoy it. 우리야? 뛰니까 할만하네. 뛰니까 할만하네. 형 벗으면 다섯 개래 형 벗으면 다섯 개. 야 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 들어와. 야 나 지금 서리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야. ... 아.... 난 나나나나나 나니까 damage extra star 아... 건강을 위해서 잊어버려야 돼. 하나 둘 준비 시작! 성공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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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야?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. 형 준비됐죠 형? 준비됐지? 하나 둘 셋. 하나 둘 하나 둘 셋. 셋 넷. 하나 둘 셋. 됐다. 됐어 지효야 여기야. 역시 지효야. 됐어. 오빠 고마워. 어디야 지효야? 어 이슈에 싸놓으면 어떡해. 계속. 형 계속 해야 돼요. 안녕. 천천히 천천히. 옛날에 저 성룡이 형 이런 저 대형 쇼핑몰에서 큰 샹들리에 그 시인. 아 예. 형 진짜 하신 거죠? 형 그거한테 안 다치셨어요? 안 다쳤어요? 다치지 아프지 않았어? 아퍼. 아 손 같은 데다. 아 그러니까. 아유.